며칠 동안 만원으로 살 수 있어? 글쎄, 살 수 있을까? 먹고 싶겠지? 잡고 싶겠지? 물거면 다 1일 전에 공연하겠지만 같이 우리 모두 같이 만원의 가치를 느껴봐봐 함께 해봐요, 만원의 행복 할 수 있어요, 일찍 버티기 월과 주목금, 토요일까지 만원으로 똑소리나게 버티, 버티요! 버티! 대박! 앞에 들려놨던 노래는 만원의 행복 노래가 나왔어요 만원송이죠 이거 저희끼리 안무를 확실하게 짜서 음악 캠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정말 이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희 망한 가수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나 2집을 만원의 행복 만원송으로 내는 거야? 저 또한 2집을 공중파에서 처음으로 오늘 도전 다 두 분 화면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소개를 할까요? 예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찡하고 얘기를 들으면 즐거워집니다 발차기의 달인! 김정우 씨입니다! 우와! 가요계의 카리스마 공연 예술의 대마완 파워풀 액션 가수 김장홍 아 이분 성격은 정말 남성 같지만 얼굴 외모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여성적인 우서방! 바로 우승을 씁니다! 야 무서운 기존 오빠 직원은 도저히 못 산다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다 우서방에 자존심을 걸고 악장같이 아끼리라 승부욕의 훨씬 오승은 도전 7개명 모든 생활비를 만원에서 해결하고 일주일 후 잔액이 많은 쪽이 승리 우승자의 부모님껜 교도관광의 기회가 주어진다 김장홍의 고승은 도전 시작!